리명웅, 점점 더 사랑받는 기억을 찾기 위해 평창을 탐험하다. 서롬, 이명웅과 그의 여정. 이명웅은 최근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그가 가진 매력과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출연은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급상승시키고 팬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겼다. 이제 그는 팬들과 함께 평창으로의 여행을 통해 그 기억을 되새기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이명웅의 영향력, 팬들과의 유대, 평창의 매력, 그리고 그의 예능적 기여를 심도 있게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명웅, 전설의 시작. 1.1의 이명웅의 배경. 이명웅은 1991년 6월 16일에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품고 성장했다. 그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며 노래의 기초를 다졌고 다양한 경연대회에 참가하며 실력을 키웠다. 특히 미스터 트롯에서의 우승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 프로그램은 그에게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져다 주었고 이후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1.2 음악적 여정. 이명웅의 음악적 여정은 그가 가진 독특한 목소리와 감정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발라드부터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의 곡들은 주로 사랑과 이별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하고 있어 많은 이들이 그의 음악에 감정적으로 공감하게 만든다. 이러한 음악적 색깔은 그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도 여실히 드러났다. 1.3 예능활동의 시작. 이명웅은 예능활동을 통해 자신의 매력을 더욱 확장시켰다. 그는 삼시세끼를 통해 일상적인 모습과 자연스러운 매력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친근감을 주었다. 프로그램에서의 그는 단순한 게스트가 아닌 프로그램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시청자들에게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그의 요리실력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삼시세끼와 이명웅의 조화. 2.1 프로그램의 개여. 삼시세끼는 한국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으로 출연자들이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연과의 조화, 소박한 삶, 그리고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을 강조한다. 이명웅은 이러한 주제와 잘 어우러지며 프로그램의 매력을 한층 더 높였다. 2.2 이명웅의 첫 출연. 이명웅이 삼시세끼에 처음 출연했을 때 많은 팬들과 시청자들은 그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했다. 그는 프로그램에 들어서자마자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요리실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하며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다. 그의 유머감각과 진정성 있는 대화는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2.3 시청률 상승의 주역. 이명웅의 출연 이후 삼시세끼는 시청률에서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그의 출연이 있었던 회차는 평균 12.4%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다른 게스트들이 출연한 회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이명웅이 프로그램에 끼친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 많은 팬들은 그가 출연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움과 감동을 느꼈고 이는 시청자들의 충성도로 이어졌다. 평창의 매력. 3.1 평창의 아름다움. 평창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사계절이 뚜렷한 이 지역은 겨울에는 스키, 여름에는 하이킹과 같은 다양한 액티비티를 제공한다. 이명웅이 출연했던 삼시세끼의 촬영지인 평창은 그의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 되었다. 팬들은 그가 남긴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 팬들은 이명웅이 출연한 평창의 촬영지를 방문하면서 그가 남긴 특별한 순간들을 떠올리곤 한다. 그곳에서 그는 감자캐기, 막국수 먹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시청자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었다. 이러한 장면들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다. 특히 그의 자연 속에서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3.3 팬들의 방문과 추억 공유 최근 평창을 방문한 한 팬은 이명웅이 다녀간 촬영지를 찾아가니 그가 남긴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팬은 평창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이명웅과의 추억을 공유하며 많은 팬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로도 여기서 영웅님을 떠올리니 정말 행복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러한 팬들의 반응은 이명웅이 남긴 영향력을 잘 보여준다. 이명웅과 팬들의 유대 4.1 팬클럽의 역할 이명웅의 팬클럽은 그의 음악과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팬들은 그를 응원하기 위해 모임을 가지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팬들 간의 유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이명웅과의 연결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준다. 4.2 팬들의 서포트 이명웅의 팬들은 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다. 팬들은 그의 공연과 방송을 응원하고 SNS를 통해 그의 소식을 공유하며 다른 팬들과 소통한다. 이러한 서포트는 이명웅에게 큰 힘이 되며 그가 더욱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4.3 팬들의 추억 공유 팬들은 이명웅과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며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공유한다. 팬들은 자신의 경험을 글이나 사진으로 남기고 이를 팬클럽에서 나누며 서로의 추억을 되새긴다. 이러한 활동은 팬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며 이명웅과의 특별한 관계를 지속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명웅의 예능적 기여 5.1 예능에서의 이명웅 이명웅은 삼시세끼 최애에도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그의 매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매번 다른 캐릭터로서의 매력을 발산하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그의 유머 감각과 따뜻한 인간미는 그가 출연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큰 인기를 끌게 만들었다. 5.2 방송에서의 영향력 이명웅의 출연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 매력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프로그램의 콘텐츠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출연자들과의 케미스트리로 인해 프로그램의 재미를 배가시켰다. 특히 그가 가진 진정성과 유머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는 시청률에도 반영되었다. 5.3 예능 프로그램의 트렌드 이명웅의 출연은 예능 프로그램의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의 등장으로 인해 자연과의 조화, 소박한 삶을 중시하는 예능의 방향성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는 많은 프로그램에서 그를 모델로 삼아 진행되고 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평창의 관광 자원 6.1 자영경관 평창은 자영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하다. 사계절이 뚜렷하여 겨울에는 스키 리조트가 유명하고 여름에는 푸른 산과 계곡에서 하이킹을 즐길 수 있다. 또한 평창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도 열리며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6.2 문화 유산 평창은 아름다운 자연 외에도 다양한 문화 유산이 존재한다. 이 지역의 전통 음식, 민속놀이, 축제 등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명웅의 출연 이후 이러한 문화 유산이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평창을 찾고 있다. 6.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명웅의 출연으로 인해 평창은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었다. 팬들과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있다. 숙박업소, 음식점, 기념품 가게 등 다양한 업종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론, 이명웅의 미래와 지속적인 영향 이명웅의 영향력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의 음악과 예능에서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평창이라는 지역에서도 그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다. 팬들은 그의 영향을 느끼며 그와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를 찾고 있다. 이명웅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팬들에게 영감과 사랑을 주는 존재로서 앞으로도 계속 기억될 것이다. 7.1 앞으로의 계획 이명웅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새로운 앨범 발매와 더불어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계획이다. 팬들은 그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며 그의 활동을 응원할 것이다. 7.2 팬들과의 소통 강화 이명웅은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팬미팅, 소셜미디어 활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팬들과의 유대감을 깊게 할 예정이다. 이러한 소통은 그가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7.3 지속적인 사랑의 상징 이명웅은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존재로 남을 것이다. 그의 음악과 예능 활동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그가 남긴 추억은 세대를 넘어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팬들은 그의 사랑과 열정을 응원하며 그의 미래를 기대할 것이다.